아닌가? 아 끊겨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안 끊기지 끊기나 안 끊겨 안 끊기나? 정국 넌 최애 아이스크림이 뭐야? 저 옥수수콘 옥수수콘이랑 그 초록색깔 봉다리 그리고 비비빅 그리고 붕어쌈 많고 그리고 밥 안 봐 그리고 국화빵 난 고소한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 응 음 음 아 아니 아니 이건 이제 버려야 돼 끊기나? 그래 끊겨? 여러분 아